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자산 운용사들의 실적이 악화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자산 운용사들의 단기 순이익은 3,747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6.4% 줄었습니다. 수수료 수익이 9,851억 원으로 610억 원 늘었지만, 증권 투자 손익은 632억 원으로 1,234억 원, 66.1%나 급감했습니다. 또 전체 361개사 중에 116개사가 적자를 내 적자 회사 비율이 지난해 11.2%에서 32.1%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